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딱딱한 이야기도 좀 하지만 오늘 이상직 의원 전주시 완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징역 6년이네요. 확정 판결이. 아마 법정 구속대가 여러분들 감옥에 갔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했더라면 1963년생이네요. 1963년생인데 죄목은 이게 이제 베임하고 횡령입니다. 베임은 회사의 이름 494억 원 정도의 피해를 끼쳤고 그 다음 또 횡령액이 꽤 많네요. 횡령은 33억의 횡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임과 횡령으로 이렇게 이제 진역이 6년 확정된 거니까 본인이 돈도 있고 하니까 좋은 변호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워낙이 이제 그런 범죄의 혐의가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거였던 모양입니다. 이분 뭐 재판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선금부 요소송을 익숙한 조재연 씨가 맡았던 모양이네요. 이 2007년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을 했네요. 당장 저는 이 사건을 딱 보고 나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상직 씨가 그냥 정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정치를 하게 되면 대개 나올 때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직 씨가 그냥 사업만 몰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재산은 지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양반도 이번에 베임을 보니까 주로 베임제가 뭔가 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스타한공을 넘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대정권 출신이니까 주식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쳤더군요. 그럼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은 성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2007년에 창업했으면은 대개 이제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됐겠네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모르겠.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로필을 보니까 63년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고 전주고등학교를 나왔네요. 58회. 전주고등학교 이때는 아마 입시를 했을 겁니다. 전주고등학교 인맥이 막강하죠. 그 다음 현대정권에 입사해서 근무했고 만 44세에 2007년 이스타한공을 숨기려고 했네요. 그러니 그 사이에 현대정권부터 만 44세 사이에는 경력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본래 돈이 있었던 집안 출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네요. 44세면은 2007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반이 2007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정치에 여러분들 기웃거리기 시작하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여러분들 기웃거리게 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경영자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전부를 걸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사업인데 오나가 여러분들 다른 데 눈길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문 경영이나에 맞게 사업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만 44세인 2007년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하고 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뭡니까 공전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직 씨가 인생에서 여러분들 초년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와 사업을 잘 구분한 사람은 돌아가신 jp가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실업이고 정치는 허업 남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문에 자기 얼굴은 남죠 사업은 실업 과실이 있는 업이다는 거 아닙니까 실과가 있는 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2007년에 이런 창업을 한 사람이 2008년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기웃거리게 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배임제의 대부분이 딸하고 이러면 아들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분을 조정하는 그런 데에서 비싸게 사주거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배임제가 많은 부분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사업을 온전하게 올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그걸 말라고 또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됐냐 물론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좀 폼 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더라도 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너가 되면 딱 회장님 회장님 하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상직 전 의원의 대부분 확정 판결 진역 6년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정치 안 했더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업만 잘 키웠더라면 그런데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제가 그걸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 허업을 위해 가지고 과실이 많이 열리는 실업을 그렇게 날려버렸으니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